수아 이거 뭐예요? 이거 브이로그요 촬영하실래요? 코저툼! 코저툼! 무신스의 하이브오이요. 그거 뭐예요? 무신스? 수고한다!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어머! 하은이다! 하은이다! 정말 큰 사람이었어. 정말 큰 사람이었어. 너무 오랜만에 본다! 진짜 크다! 언니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진짜 크다! 3위라가 몇 대야? 진짜 크다! 나 너 이용해서 조여서 쪽쪽 바라먹어. 나 이용해서 조여서 쪽쪽 바라먹어. 쪽쪽 바라먹어. 맛있겠다! 탈 떡볶이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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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야! 슈비야! 슈비다! 슈비! 처음 뵙겠습니다! 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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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가고 싶은데? 아니 안돼! 아 제발! 아 제발!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언니가 좋아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저 트롯따 절대 안 만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 저 장난스러워! 잘 먹겠습니다! 언니 뭐 하시는 거 있나? 고대라는 거 뭐야? 이 떡볶이를 하나 먹어볼까? 이거 무슨 떡볶이지? 강간에 먹었어? 유명한데야? 유명한데! 오! 오 됐어! 군떼다! 어디 어디? 떡볶이가? 강간에! 맛있다! 아 내가 미친구 봐 진짜! 호조트 존댓구와이! 나 존댓구나! 나 존댓구나! 그렇게 하겠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좀 몰라? 존댓구와이? 존댓구나! 아 진짜? 맞아! 너랑 존댓구와 그렇게 가둬서! 진짜! 진짜! 존댓이야! 존댓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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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댓구와이! 나 존댓구와이! 아 이거 안 존댓구와이! 진짜 찍어도 내가 잘 안 말했어! 무슨 말이야! 사실 얘기할 때 별로 없어! 원래 내년에 할게 할 수 있어! 올해 해버려라! 되게 나온 거지? 그래서 너넓구와이! 너넓구와이! 되게 그거 듣더니 혼자 놀러가서 치고 놀고 아! 존댓구와이! 역시! 존댓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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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내 어깨가 생각해? 제이로그는 카메라 왜 틀어? 아 블로그 아니래? 사실 괜찮아요?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나와! 아 그냥! 오옹! 오옹! 네! 괜찮아! 머리 까마니까! 고수가 너무 잘 안돼요? 고수Europe 고수 고수 듬짜 시키는 거야? 나. 그리. men. 뭐고?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이 없어! 그리. 흐흑 으흑 그래? 6,800원! 어? 황당ks 바로 산 거 아니고? 응 아님 이건 조금조금 산 거 조금 조금쫑고 알아? 나도 샹궈! 샹궈! 너 땜에 샹궈 맛틀려가지고 그래 그래! 그럼 국밥 하나 줘! 대별로 다녀! 정당이 넘어야지 설 지나고 설 지나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주문 설 지나고 아직 남았어 나 우리가 가족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와 카메라 몇 대야? 김빈탕은 처음인 것 같아 그냥 피탕을 먹어봐도 돼 너가 맛있어 여기 좀 맛있네 어 김치 맛있다 누굴 드셔봐야 돼? 맛있어 아니 저 언니 그렇게 브이로그 찍는 거야? 구독자들 생각은 안 해주는 거야? 아래 찍어 왜 내 중 9도 이상해? 이렇게 찍어가지고 확실히 알고 싶다 아니 산 찍고 있잖아 너 땜에 혼났잖아 야 이거 어때? 아니 토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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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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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어? 여기도 토르 있다 토르가 일어나서 토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토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 친구들 내가 키가 대부분의 팔이야 어? 여기도 토르 있다 아 그래서 야 진짜 야 진짜 아니 솔직히 내가 제일 크지? 어 나 설레 진짜 맞게 잠시만 56 56 57 58 나 57 나 58 언니 왜 나 티가 들어? 내가 제일 큰 거 같아 내가 제일 큰 거 같아 88만 들었는데 어깨는 왜 들어? 근데 진짜 들어 왜 커? 아니 누가 제일 커 진짜 나 58인가 봐 나 이제 58 진짜 미세해 나 이제 진짜 58이야 내가 이렇게야 치면 한 56 정도 되는 거 같아 맞아 뭐야 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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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ced 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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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꼬바다 본회의 아 진짜 왜LEY 아 네 왕 칼은 어디서? 이렇게요? 네 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디서 칼이 얇아 잘리기만 하면 되지 뭐 빨리 여기서 쓸 수도 있는데요 안에 귤 있어 진짜 맛있겠다 귤 맞아? 언니가 칼 4대 넣었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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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단면을 내가 못 봐가지고 씻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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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스 하드스 아찔 아찔 우와 나 이 치즈카 무슨 일이야? 나 이 치즈카 왜 이렇게 시코래? 여기 약간 조명이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황판에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일값 얼마야? 언니 이질언니 진짜 멋있는 거니까? 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언니 진짜 멋있어 아쉽다 진짜 많이 나오겠다 약간 우와 어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크림 너희가 만든 거야? 응 엄청 맛있어 펜크림이랑 커스터드 어쩐지 너무 부드럽더라 맛있지 나 이거 좋아해 좋아해 커피 너무 먹고 싶다 그거 왜인 줄 알아? 니 커피를 내가 먹었거든 근데 인수 아무도 안 먹어 나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다 전 이거 구운 거야 진짜 이거? 펜펜? 응 해 어? 인수 봐 이게 맛있어? 맛있다 응 들어왔어 무슨 안산이 초고지 이제 한 번 더 맞아 아 그럼 이거 죽제 감절리 죽제 약밭에다가 아이스태프 어 교환이다 오우 피엉 플로스 감사합니다 토핑 한 번 열어볼까? 그거 열지 말고 아 열지 마? 그냥 하나 갖고 오고 왜? 이거는 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숙성? 아니 진영 가서 먹으란다 어차피 먹으란다 간장게장 진짜 맛있어 근데 너네가 담으면 밤이 좋은 거나 맞고 얘는 삐끗 밤이여가지고 이거 먹자 잠깐만 안 열리지? 뜨거운 상태로 나 진짜 약한 척하는 게 아니야 진짜 열기 힘들어 이재언니 힘 대관이야 뭐야? 누가 뭐지? 뭐야? 뭐야? 왜 끼 부려? 야 언니 아직 누가 안 돼? 쓰다보는데? 이렇게 해야 오래가 이렇게 해야 오래가 자 어떻게 해? 다행히 가보자 다행히 가보자 출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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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가보자 유지스 은메달 유지스 은메달 유지스 은메달 유지스 이거 좀 미끄러운데? 깜짝 보여 안 돼서 냉땡을 꺼내서 냉땡을 꺼내서 냉땡을 꺼내서 바로 꺼낸 직분 안 열렸어 이거 어떻게 먹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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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그거야? 그거야 이거야? 그냥 통밥이네? 뭘로 걸렸어? 카이 있네? 여기 살짝 뚜껑 이렇게 쏙! 우리 한번 방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밤이 안 좋은 애들이 둘 다 먹을 거라서 안 주도 되겠지? 우와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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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어머 어머 야 야 하원아 좋아 야 야 야 진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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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зн же 형이 더 웃겨 plupart지 의아버지 누워계시나요? 빨리 와 말 최강 기선세였다 기선세였다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표피디 이거 해야지 빨리 팔국부! 팔국부 이거 해야지 저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허벅지 싸우죠? 나 허벅지 싸우죠? 2차전 벌써부터 인지면 어떡해요 자 준비 시작 이걸로 대기 이걸로 이걸로 정신을 이걸로 이걸로 와우~~ 야! 아 무서웠어! 야! 내려왔어! 아니 러닝이 다시 본점이 있네 준비 시작해줘 준비 시작! 아니 출산아니냐? 아니 슈비언니 이렇게 웃겼어? 나 러닝보다 되는거 같아 아 너무 웃겨 시작! 우와! 진짜 짜자아! 우와! 손봐! 무서워 아니 이걸 서로 버티는게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와 언니 진짜 힘쓰다 손 봐봐 지금 하얀 친구 봐봐 아니 근데 목소리가 저거 차이가 언니 진짜 차가워 언니 진짜 차가워 대박이 언니는 병 어려웠다고 야 야 야 왜 이세영 출동 준비 나 근데 힘이 없는데 손이 시 시작 준비 시작 안녕 안녕 너무 농락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쟤도 짓다고 농락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쟤도 짓다고 농락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악수를 하면 어떠세요? 악수를 하면 어떠세요? 짱이 일로와 쟤도 좋아 쟤도 좋아 쟤도 좋아 쟤도 좋아 쟤도 좋아 아 지금 눈 뜨자마자 끌려왔어요 눈 뜨자마자 끌려왔다고 빨리 가라고요 헬스장 가시나요? 네 헬스장 가시나요? 네 자금성 적입니다 저희는 자금성으로 갑니다 아 대낮부터 지금 대낮이란요 대낮이란요 눈 뜨자마자 지금 여기 TV에 많이 나왔군요 중식 뷔페라구요 진짜 뷔페라구요 진짜 뷔페 싫어하네 아니에요 그런거 진짜 비싼거만 좋아하네 대낮부터 먹였어요 대낮부터 와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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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5시에요 눈 뜨자마자 밥 잘 못먹어요 아칫밥이에요 지금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저 볶음밥 좀 담아주세요 저 볶음밥 좀 담아주세요 볶음밥이요? 아니 여기 내꺼에다가 그냥 담아주세요 그만큼이에요 어 그만큼 감사합니다 여기 면 넣고 면끄름도 따로 오겠구나 면끄름도 따로 오겠구나 그러게? 국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어? 짜장국물 좀 넣어주세요 면끄름도 밑에 있을걸? 이만큼요? 네 여기 위에다가요? 네 됐어요 저 장소기 소스 부으러 가야돼요 여기 밑에 네 아 있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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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짬뽕 보세요 저는 지금 풀어볼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근데 왜 많이 안 부었어? 조금씩 먹어보고 많이 부었어요 아 었는데 풀어볼거에요 아 왜 탓이다 네 번거봐라 이렇게 다立다 좋아요 ran 그럼 요한으로 먹을 수 있어? 이거 자체여? 응 어떤 짭? 별맛데? 그쪽은 근데요 원래 그쪽으로 먹었어 메뉴 한 개 먹는 가격이네? 이건 뭐야? 칠리세요 음 황새가 따뜻해졌다 맛있네 맛있네 아 중지 오랜만에 먹어 나도 그렇네 우리 생각보다 중고치 맛있게 먹네 사장냐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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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 빠져네 옷 입네 아 왜 이렇게냐란냐 맘으로 빨리 했죠? 뭐 미쳤다 저거 내 옷인데 아 진짜 예약이라구? 아 진짜 예약이 약속 아 왜 진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유명한 망고스틴인가요? 네 어 싫대 난 가만히 있었어 진짜 니 싫어하네 진짜 니 싫어하네 진짜 니 싫어하네 내 옆자리 훌륭했어 나한테 좀 말씀하셔요 그치 뭐하는거야 이상한 힘전하나봐 오오오오 안돼 잠시만 아기야 아기야 그건 안돼요 깜짝 놀랐네 아 귀여워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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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망고스틴 아니 겁은 많으면 도망을 안가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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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해 관심 없는거 같은데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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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뭐해 조용히 너무essa 아기야 Bugatti 아 진짜 싫어하네 뭐해? 뭐해? 눈을 못돼 눈을 못돼 할로우 대창 먹으러 왔어요 저렇게 따뜻하게 언니들이랑 대창 먹으러 왔어요 짱맛있다 짱맛있다 귀여워 셀프가 있는거야 아니 이거 굴맛이 짱이다 배가 빡빡 와 너무 맛있다 먹어주세요 아직 투쟁이 있어요 재수없는데 진짜 이거? 왜? 너무 재수없어서 내가 넌 내 재수없는 거 다 먹잖아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 게 맛있어 전분점에서 집에서 구워 먹으면 맛있는 대창도 맛있어 대창 같은 경우는 진짜 미쳤다 이게 진짜 미쳤다 이게 진짜 미쳤다 이게 진짜 미쳤다 내가 워낙 유튜브에서만 봐도 그런 거잖아 유튜브에서만 봐도 그런 거잖아 지금 마음으로는 한 3개 먹을 수 없지 하지만 10개만 볼 수 없지 하지만 10개만 볼 수 없지 너무 맛있는데? 역시 대창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여기? 우리 처음에 백청국시를 가자고 그랬었는데 여기 하자 왔는데 그때 남편이 있었어 백청국시를 하면 백청도 있고 백청도 있고 아 종류가 많으니까 백청도 있고 백청도 있고 너무 맛있다 음 거기에는 부정의 표이감이야 부의가 좋아 이거는 부위가 뭐라고? 이거? 투쟁 투쟁은 소의 큰 참자고요 뭐야. 은근슬쩍 표비 계속 출연시키기. 진짜. 까리코추도 준다. 난 대창이 미쳤는데? 난 까리코추요. 난 대창. 너 국창 안 먹어봤다고. 국창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 당면 대창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아까 너 막국수? 그것도 시켜보자. 나는 몇 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겠다. 시켜보자, 시켜보자. 싹 내려갈 것 같아. 그리고 비빔맛이 있네. 그리고 짬뽕이 있네. 불안거려. 비빔맛? 비빔맛국수? 응, 좋아 좋아. 그렇죠? 네. 같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냐? 저희 비빔맛국수 하나 주세요. 대창은 원래 김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김에? 나도 김이랑 먹어봐야겠다. 김이랑 우리 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음, 김이랑 먹어도 맛있어. 마른 김에다가. 와, 김이랑 처음 먹어봐. 김 한 번만 더 줘 보세요. 김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구워주시나? 구워주시나? 오, 대박스. 음. 오, 또 구워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왜 브이로그 안 해요? 못하겠어. 아니 지금 그냥 먹방도 못 찍고 있는데 브이로그가 웬 말이야? 진짜 대단해. 브이로그 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 나도 호비가 제일 존경. 그냥 먹방이 더 대단해요. 아니야. 서로 이게 그런가 봐. 힘든 게 다른가 봐. 힘듦을 느끼는 지점이. 와, 브이로그가 계속 찍어야 되잖아. 근데 브이로그 내가 해보니까 찍는 거보다 편집이 되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너 하기 싫어. 그러니까 편집이 미쳤어. 호비가 왜 3개월 전 영상을 3개월 뒤에 올렸는지 내가 바로 이해했잖아. 계절이 막, 계절이. 계절이 막, 바로 이해했잖아. 어제 명절 올라왔어, 막. 일찍 올린 거예요. 나 좀 놀랐어, 너도. 이제 명절 올리라고? 일찍 올린 거예요, 일찍 올린. 원래 저는 진짜. 특양하고 교총 좀 더 해드릴까요? 대창 먹었더라. 전 대창이요. 나도 대창. 난 대창이랑 복장이 좋아. 대창 많이 주세요. 버섯. 버섯까지 노릇노릇 너무 맛있겠다. 와, 복장인데? 대박. 복장 진짜 맛있어 먹는 거야. 진짜 맛있다. 한우수탕에 한우수탕. 한우수탕에 한우수탕. 한우수탕이 맛있다. 와, 맛있겠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올려드린 거 한번 드셔보세요. 곱창은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음, 곱창도 맛있다. 네. 완전 맛집인데, 진짜? 우리 집 근처에는 없나? 찾아봐. 찾아봐. 감사합니다. 아, 마를 뻔했네. 음. 아니, 이렇게 다 구워주시는 게 너무 좋네. 뭔가 약간 구워주시는 게 몰라서. 아니,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 중간에 안 있고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 구워주시는 게 너무 좋다. 이쪽에 먹는 거? 음. 이렇게 굽는 거. 그런 거 따라서 있었네. 아, 크다. 너무 맛있게 구워주시네? 응. 구워주는 거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구워주기가 너무 좋다. 그렇지? 입에 사주는 것 봐서 고기가 맛있애. 고개받고 twists. 옅. uing다 와obil에ерхgy vrai 돼서 Хотя бу기 아, 현비 luz한다고 하면 명녀자 방에 넘칠 때 같아요 근데 비빔시키기 잘한 것 같다 뭔가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언제 돼요? 넘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요 놈을 한 놈 들고 와서 이렇게 같이 어때? 같이 먹으러 더 맛있어? 고기 국수 맛있다 머리 아파? 너무 맛있어서 와 들킷가루 너무 좋아 와 고구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당면이 있으세요 당면이요? 네 끓으시면 당면 먼저 드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야채랑 고기 같이 아 당면 먼저? 그 다음에 야채고기 네 바닥에 당면 깔려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아 맛 진짜 맛있어 집에서 구워 마셔 왜 하면 이런 거는 먹으면 입에 기름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꾹꾹 상칠 정도로 이게 입안에 차렸네요 기름이? 그게 고부감 느껴져가지고 맞아 주유하는 맞아 맞아 내 몸에 기름 주유 왜 이렇게 잘 그러지? 근데 이거는 안 그런데? 이건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와 오 끈밥 오 끈밥 오 끈밥 왜 따라해? 왜 따라해? 뜨거울 것 같은데?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고추장 맛? 응 그리고 엄청 꼬들꼬들 너무 맛있다 아까 그 양 치장 들어있던 거 그래서 양 먹끈밥이야 그리고 이렇게 누룽붙은 거 너무 좋아요 약간 탄 느낌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고추장 맛 고추장 맛 그치? 고추장 맛 진짜 여기 좀 더 열심히 먹어 음 고춧가봐 맛있어 한국 사람은 좋아해 봐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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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